왜요? 내가 왜 이러는지 정말 몰라서 문제? 한창물산 고 실장 얘기면 더 하지 마세요. 저 정말 그 사람 만나기 싫어요. 야 이씨. 이게 네 감정만으로 결정될 문제야? 이건 명백히 비즈니스야 비즈니스. 광고에 리사이틀 후원까지 거기에 걸린 돈이 얼만데? 얼마가 됐던 전 싫다고요 싫은 걸 어떡해요? 채영아 그러지 말고 몇 번만 더 만나봐. 고 실장 지금은 실장이지만 금방 사장 되고 회장 될 친구야. 그 자식이 얼마나 개차반인지 변태 같은 놈인지 알기나 하세요? 그런 자식 몇 번을 만나느니 차라리 가수를 그만둘게요. 강기태 그 놈 왜 만났어? 우연히 만난 거예요.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. 저 더 이상 풀어주면 안 되겠다. 일거수 일투정 잘 감시해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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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